으으야 재밌겠다 중급자는 어때? 초반이니까 사장님이 우리 조종하는 걸로 해서 중급자 어때 노우씨? 중급자? 아 그 사장님이 뭐 들어라 하는 걸로? 뭐 들어라 뭐 들어라 해가지고 사장님이 게임 이해를 좀 하셔야 하니까 우릴 조종하는 걸로 해가지고 막 뭔 소리로 하는 건지 난 하나도 못 알아 듣겠네 어 도구가 많잖아요 도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그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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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가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아... 지휘를 사장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하겠어 그게 재밌을 거 같아? 지금 은정 재밌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Your majesty 하면서 막 어메이징 우와 여기 와주세요 근데 나 왜 파스머가 안 켜지냐? 자장님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가요? 아이 저거 그 코르크 보드에서 멀티플레이 해서 비공개방 참가 네 거기 해가지고 AS 복붙 안돼요 아 여기 있군 복붙 안돼요 어떤 맵을 해야 좋을까? 정론가? 일단은 처음이니까 탱글로드가 좋지 않을까? 탱글로드? 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니까 탱글로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? 처음부터 오두막 될 거 갈 수는 없잖아 마이크 켜져 마이크를 끄면 되나? 이게 마이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눌러서 말하기 있고 토글 있고 항시 말하기가 있는데 지금 항시 말하기가 돼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 제 목소리 들려요? 이중으로? 아 저는 안 들려요 노옷이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렸었는데 껐어요 그냥 아 내가 토글이 돼 있구나 야 그리고 미친 얘 레벨 봐 뭐야 이거? 근데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? 우린 아직 응애예요 맞아요 저 응애예요 뭔 사장님 4초 전에 태어나셨네 이 게임하면 돈 나와? 귀여워 에?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700이면 도대체 여기 할애한 시간이 얼마야 얼마 안 했어요 맞아 얼마 안 했어요 134시간밖에 안 했어요 아 그거밖에 안 했네 미치겠네 아유 근데 웃긴 거 알려줄까 노옷이? 응? 난 139시간냐 뭐야 아님은 솔플했잖아요 아 맞아 나 솔플했지 게다가 나 낮은 레벨로 했으니까 제가 뭐든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친절하게 어우 부담스러워 맞아요 저는 알려드리는 거 안 할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가이드를 들어가실 거예요 아 맞다 캐릭터 안 겹치게 부탁드릴게요 내가 친절하게 알려드린다니까 여기 귀신이 있다 부분이 안 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호러 뭔 소리야 영화인가 그런 거에서 다운 모델 해가지고 만든 거래 그렇군요 맞아 저거 원래 병원에 있었던 귀신이라매 맞아 아 사장님이랑 드디어 파스모를 하는구만 진짜 좋다 그러게 내가 노우씨랑은 파스모포별 한 적이 없네 내가 왜 졸라겠어 어 근데 노우씨 여기 왜 이렇게 비어있어요 그거 사장님이 비어있는 거예요 아 아 다 비어 계시네 제 화면에서는 다 꽉 차있거든요 아 나만 비어있는 거구나 제 화면에서 꽉 차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준비하셨나요 초콜릿 중독이 왜 생각해서 내가 안했네 사장님 캐릭터 안 바꾸시고 그냥 하세요 아 이거 제가 바꿨어요 사장님 어 준비 누르셔야 돼 이거 맵 바꿀 때마다 준비 눌러야 돼 응응 제 화면에서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거는 맞아 이거 초바라기 전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한 번 바꾸면 어 간식 들어가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봐주세요 맞아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라며 맞아맞아 아 그니까 그냥 물어보라고요 그 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얘는 왜 이래 이거 아니 나도 한 번 해봐서 어느 정도는 알아 그래도 모르실걸 아직 지하실 문 닫혔을 때 못 나오시던 게 헌한데 저 근데 이거 로딩이 다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? 이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? 아 이거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야 생겨요 제가 좀 느려요 로딩이 오 됐다 됐다 어휴 야 장비 빵빵한 거 봐 이거 원래 이제 초심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쌉고인물 노호의 이 차량이어가지고 장비가 가득 차있는 거죠 그렇죠 뭐 시장 아 이거 이거 그거 하기로 하지 않았나 지정해 주는 거 어 사장님이 지정해준 버릇대로 짚는 거 봐 어 나 이거 어 나 이거 일단 기억을 더듬어서 이 이 무지개색 총공격이랑 총공격? 왜 이렇게 좋아해 그 다음에 이거 낙서 확인하는 거였나? 낙서 확인하는 책이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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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뭐지? 짜증나 너네 그 다음에 어 이 보라색 열 측정기 오 맞아요 이렇게 챙겨갈까? 여기 뭐 개목걸이가 있냐? 아 여기 V열기기인가? 저 보실래요? 이거 이거 개목걸이 맞아요 이거 보실래요? 와우 V열기기가 맞네 주인님 주인님 뭘 할까요 주인님 제발 정신 좀 차려 주인님 정신 나가버리겠네 어 일단 목표를 봐야되지않나? 어 주인님 맞아맞아 이게 뭘까 아니 좀 진정 좀 해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모든 유령을 탐지 EMF 탐지기가 뭘까 EMF 탐지기가 뭘까 EMF 탐지기가 아니 안여주면 안 돼 아니 안여주면 안 돼 너도 뭐 입 다물고 있으라이 가까이 보면은 글씨가 보일텐데 아 이 무지개색 총공격이 EMF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주인님이십니다 아 역시 플레임 수령 동무 역시 장난이 아니십니다 찌력도 좋으셔 사냥단계 동안 죽지 않고 탈출하십시오랑 평균 정신력 25% 미만에 도달하십시오 아 이거 약 안 먹고 그냥 미친짓 계속하면 되는 건가 네 이거 여기에 평균 100%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게 떨어질 때마다 깎이거든요 맞아 내 기억으로 뭔가 아 그 캡처보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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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저보드 위저보드로 질문하면은 정신력이 미친듯이 까이는 걸로 알고 있어 세상에 위저보드라 아시잖아 오 아 왜 어떡해 뭐지 1층이랑 지하밖에 없네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요 오케이 자 전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커다란 플래시라이트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아 그거는 어 어 뭐야 나 튕겼어 우클릭 누르자마자 어 네 어디갔어 아 다시가 뭐지 아 안돼 아 플래시라이트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튕겨버렸어요 마마 매야 아까 들은 손전등은 뭐였을까 아 이거 설명하지 말고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들고 우클릭 누르면 바로 튕긴다 이거죠 아 맞다 준비 눌러야지 령님 준비를 해주십사 아 뭐야 품다씨도 고수였네 레벨 71이 넘네 아니에요 고수 아니에요 저희랑 해서 그래요 맞아요 좋아 이번엔 빠르게 가보자고 좋아요 레벨이 진짜 금방 오르는 게임이라서 모션센서로 유령의 움직임을 감지하십시오 모션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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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모션센서 같은데 이 원판같이 생긴거 아닌가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거 자 어 모션센서 아닌가 이 카메란가 누가 뜰까요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나 이거 설치가 해제됐는데 이거 어떻게 설치해 이거를 다시 돌려놓으려면은 이 홈같은데에 보면은 이제 모양이 뜨거든요 어 모양 뜨는데 어 거기다 그냥 F 누르시면 돼요 F 어 어 E키를 연타하고 있었어 아 사장님이 설치를 하셨어요 얘네 왜이래 뭐 유인원이야? 유령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사냥단계 동안 죽지 않고 살출하십시오 사진은 뭐 누가 봐도 이거일테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메라 내가 내가 찍을래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온도계랑 이 INFP인가 뭐야 이거 이 EMF 어 EMF 챙기고 낙서랑 이거 뭐 이게 뭐지? 이게 스피커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향수다 향수 위쪽 누르면 칙 하고 나오는거같이 생겼어 빨리 향수 주세요 빨리 향수 주세요 빨리 향수 주세요 아 칙칙 빨리 향수 주세요 일단 이거 챙겨 향수 좋아보인다 누가 챙길까요? 사장님 각자 3개씩 밖에 못 들거든요 와 내가 정해줘야 돼? 자 그럼 찜찜 나와 네 찜찜이 INFP 챙기고 ENFP요? ENFP요? 어 INFP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됐어요 INFP요? 네 이거랑 어 온도계 이거 ENFP? 온도계 들래 온도계요? 자 이렇게 두개만 들고 손전등은 어 깜짝이야 뭐야 요건가? 이게 그냥 평범한 손전등이죠? 네 고급 손전등입니다 네 고급 손전등 하나 들어주시고요 오 완전 고급 세트 가져갔잖아 자 그 다음 노호가 이 향수병 네 이랑 낙서 테스트용 책이랑 그 손바닥 자국 찾는 UV라이트 아 이거 말은 이거 말씀이십니까?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 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얘 누구냐 푼다 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니 이 카메라 삼각대 삼각대 들고 오 그건 마지막에 들어주세요 아 아 맞아 이거 마지막에만 들고 다닐 수 있다고 들었어 십자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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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는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 이거는 이 VR기기랑 어느거야 어느거야 VR 이 VR기기 아 이 개목걸이 말씀하십니다 네 개목걸이 네 이거는 이게 뭘까 나 이거 정말 아무리 봐도 용도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 이거 비밀번호 잠금장치인가 네 맞아요 비밀번호 잠금장치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혼동하잖아 어 근데 이걸 들까요 그럼 몰라 그냥 이렇게 가자 어 혼나씨 손 하나 남지 않아요? 손 두개 남을텐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럼 가자 그냥 가 몰라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자 자 저쪽을 보시면은 이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분동안 헌팅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시간이에요 근데 어디 서있어요? 나 왜 안보여 저쪽에 저쪽에 여기여기 여기여기 아 저 시계 어 나 2시인줄 알았어 지금 이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냥 없어요 준비시간이 어 그래서 상소로 저 타이머는 집 문 열자마자 스타트됩니다 오 나오니까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이거 우클릭 누르면 찍혀요? 좌클릭 누르면 찍혀요? 오른쪽 아 우클 우클릭 우클릭? 그럼 좌클릭은 아무것도 아니고요? 아 야 되게 어둡다 여기 맞아요 자 우리는 어디서요 다들 와 야 진짜 하나도 안보이 우리는 진입을 했을 때 뼈를 찾거나 저주가 설인 용품을 찾거나 유령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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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온도계로 귀신이 어디에서 잡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? 그거는 이제 온도는 가장 나중에 적용이 되거든요 아 야 이 V열 기기가 헤드램프구나 램프는 아니고요 카메라에요 캠 어 근데 밝잖아 이거 불 불 나 못 켜? 난 없어? 네 제가 키고 있었습니다 어 어 어 케나 나 모르고 카메라 던졌어 어딨어? 어 나 모르는 거 퓨즈는 참고로 큐릭터마다 어깨에 있는 어깨에 있는 이 손전등은요 이 손전등은요 네 포대에요 아 포대에요 그리고 어? 나 Q를 누르니까 카메라가 사라졌거든 나 어디갔니? Q? 그 사장님 아 퓨즈는 아마 그 퓨대일 거예요 이렇게 물건 바꾸는 아 오케이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디서 애가 계속 문을 만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손자국이 있습니다 오 손자국 손자국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거 찍어주세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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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말을 해 찍었어 찍었어 제대로 찍었어 자 손자국이 찍겠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손자국이 있는 유령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자 탭키를 탭키가 아닌데 뭐 무슨 키를 눌러야 되냐 이거 J J 오 사장님 여기 온도가 낮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온도가 낮습니다 네 온도가 낮습니까 여기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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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각종 가져온 장치들 여기다가 다 설치해봐요 여기도 낮습니다 어? 어디야 그러면 여기도 낮고 저기도 낮으니까 이 방 아닐까 어 여기도 낮네 여기네 그러면 이 방이네 어 나 침대 위로 올라왔다 너네 못 올라오지 에헤 나도 들어올겠고 쭈어 올라오네 대단한걸 대단한 다리 힘이야 좋아 근데 이거 J를 열어서 이제 증거 손자국 손자국 손자국을 체크 해제하고 아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서늘함 아니에요 서늘함 없어요 서늘함이 뭔데 온도가 낮아졌다며 그게 오 와우 와우 여기 폰 한번 찍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설마 폰 그러면 오오오 라이팅 소리가 납니다 오오오오오 바로 옆에서 낙서해줬어 대박 낙서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찍어주시면은 수령동무 잘하게 이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 수령동무 제가 엄청난걸 발견했습니다 뭐 뭡니까 이거는 저주용품이 아닌가 이게 뭐여 저주용품이라고 이거 이거 그냥 벽돌 아니에요 벽돌 카드에요 카드 아 타로카드 아 저번에 내가 썼다가 뒤졌던 이것도 사진 찍으면 되나 아니 이제 유령 유령 사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이제 장소가 없는디 유령은 우리가 죽치고 있다 보면은 알아서 모습을 보여줄겁니다 어 이 자식 책 세우는거 좋아 자 INFP 빨리 측정 좀 해보시죠 어 어 뭐야 불 불 나갔어 퓨즈를 끈거 같은데 퓨즈를 인거 같습니다 이 카나가 퓨즈를 껐드래요 차고에 퓨즈가 있으니 차고로 가겠습니다 난 여기 있을게요 어 별거 아니에요 어 얘가 이거 자 고스트 라이팅까지 체크를 하니까 폴터가스트 데몬 마일링 이렇게 있네요 아 데몬이면 데몬이면은 벌써 헌팅을 했을거에요 데몬이 좀 싸가지가 없는 애구나 예 얘는 진짜 미친놈인게 정신력이 우리가 정신력이 낮으면 헌팅을 하거든요 유령은 네 근데 얘는 100%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 무서운 놈이네 죽은 저희는 증거를 하나 더 찾아야 합니다 죽은 최대 세계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치만 이게 데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늘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으흠 서늘함이 있어야 되는데 서늘함이 바로 확인되는 거는 이제 우리 문 닦여요 입에서 그 뭐야 입김이 나와야 돼요 입김이 나와요 음 저는 이제 뭐 바깥 날씨 상관없이 어 서늘함이 있다는 거예요 몇이야 IMFP 이게 왜 안 건드려져 어 안 건드려지는데 문이 안 건드려져 응 버그 각겜이네 아까 문 얘가 문 닫으려고 했던 거 같았어요 야 MBTI여 몇이야 지금 2단계였습니다 2단계 예의 2단계였습니다 어 어 헛팅입니다 헛팅입니다 야 나 살려줘 나 어떻게 오케이 들어와요 사장님 어 넘어 죽었다 죽었어 아 다시 죽었다 이거 어떻게 열어 아니야 열지 마세요 왜 열어 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 한 번 죽으면은 그냥 귀신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같이 죽을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일단 나와 나와 이거 아 미미야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미친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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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단 나갑시다 잠깐만 뭐지 우리를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건 아 깜짝 놀랐네 우리가 몸을 방어를 하려면요 이게 필요해요 선생님 네 이 막대가 필요합니다 막 이 향초 어 그게 뭐야 이 향초를 써야 아까처럼 무서운 귀신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아 불을 지펴서 던짐 되나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 뭐야 하면서 눈에 막 뭐 맞은 모래 맞은 애들처럼 다 인식을 못해요 다 여기있어 그때 도망가야 해요 다 여기있어 다 여기있어 다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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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향기일거야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어 맞았어 네 어떻게 하는거지 근데 근데 지금 경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소리내려면 무슨 키 눌러야 되죠 V 키 V Hello I do here 어 근데 지금 마이크가 다 되신 거예요 네 아 되신다 일단 마이크 표시는 떠요 어 가보자 마이크 표시는 되면 인식하는 거예요 스타다님 목소리가 왼쪽이랑 오른쪽 귤쪽에서 다 들리고 있어요 하하하하하 서라운드라서 그냥 일단은 믿을 거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가시면은 위험합니다 맞아요 아 왜 이래 이거 불빛 이게 유령이 약간 방을 이리저리 다니면은 저 불빛깜빡 거린대요 어 정말 무섭죠 사장님 그래서 저희 이제 또 뭐 집어요? 뭐 드세요? 뭐.. 뭐지? 아 뭐 드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음 맛있당 음 맛있당 요즘은 누룽지 안 드시나봐요 이건 뭐야 고스트 헌틴 솔트 솔트? 소금인데 아 맞아요 이거 소금 뿌려서 소금 쳐서 국 끓여 먹으면은 귀신이 꼴 받아서 나오나? 쩌라겠다 이거 뭐 발자국 채취하는 용도죠? 네 오 정말 모든 걸 알고 한번 해볼까? 이거 소금 하나 찜찜씨가 챙기고 내가 챙기래 떼놔 아 이게 뭐지? 이것도 비밀 잠금장치 한번 챙겨보죠 이건 저도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 도시락 아니야? 도시락 비밀번호 입력하면 도시락통 열리는거지 삐삐삐 어 오늘 오지몬스테이크잖아 아쉬웠다 근데 저거만 하나만 챙겨도 되지 않을까 너? 어? 아 두개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?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트에 쓰여있는게 도트프로젝터 EMF 고스트 오브 고스트 오브가 뭐지? 고스트 오브는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이 카메라 아까 카메라 하나 들고 나오셨던 푼다님이 이 캠코더 이거를 통해서 보는건데 이게 키보드를 누르면은 UV 그거인가? 그 화면 전환이 돼요 그 야광 야간 투시경 야간 모드로 네 이 모드가 됐을 때 약간 방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구체의 뭔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막 반딧불치고 날아다니거든요 자 한 시간동안 여기서 그것만 봅시다 아니 아니 이게 바로 보여요 이거는 아 그래 언제든 보여요? 귀신의 영혼이기 때문에 네 귀신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없는거네? 얘는 이제 오브를 안 가지고 있는 귀신이란거죠 아 지금 그 가로줄로 짝 지었는데도 아무런 단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얘네 중에는 고스트 오브를 갖고 있는 애들이 없는거에요 아예 음 도트 서늘함도 없죠 도트 프로젝터도 지금 뭐 반응이 없는거 아닌가요? 도트도 지워도 되는데 도트도 지금 뭐 지우나 마나 둘밖에 안남아서 아 그러네 서늘함이 없어서 중간에 있는 데몬이라는 애가 없어요 음 홀터가이스터 마일링 이제 조파수 측정기랑 요거만 하면 알겠네 EF EF 주파수 측정이 되냐 안되냐로도 판별이 되네요 자 주파수 측정하러 갑시다 어 깜짝이야 폰다가 우리 가까이 있어 나 가도 되지? 나 간다?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자마자 얘가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저게 뭐야? 크레이머아야? 크레이머요? 뭔 크레이머요? 크레이머아 폭탄 그 선 딱 밟으면 팍 터지는 거 있어요 아 지뢰? 벽에 설치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밝아 이게 모션 센서예요 저기 모션 센서입니다 사장님 자 한번 제가 말을 걸어 볼게요 들어가셔야 돼요 헬로 그... Are you there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Korean 어? 반응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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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어? 안녕히 계세요 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오 오케이 이벤트야 이벤트 찍었어? 아니 못 찍었어 나 카메라 없어 아 나도 없어 자 아 모션 센서인 완료 지금 반응을 한 거야? 네 어 됐어요 예 그러면은 폴터가이스트인 거예요? 그렇죠 그렇죠 어 폴터가이스트로구만 이런 폴터가이스트로 있냐? 이런 폴터가이스트로 있냐? 아 아 어 폴터 힘이 좋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려드네 이건 아입니다 자 자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이제 유령을 맞췄잖아요 응 이제 미션을 해야 되고 응 뼈도 찾아야 돼요 유령의 뼈 이 유령이 남겨놓은 뼈 그럼 나 플랫시라이즈 갖고 올래 오 나 집에 간다인 줄 알았네 와 역시 용기가 철철 넘치지구만 응 제 시체도 찍어줘요 내가 사진 찍을래 어 카메라도 챙겨야겠다 제가 카메라를 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정신도 왜 이따위예요? 어두운 곳에 많이 있었고 사장님 말도 들었잖아요 쫄리시나요? 아 그러면은 정신력이 까이는구나 근데 왜 우리 청진정신력 25% 안 까 아 없었구나 어 없어 없어 초기화하면서 그게 비션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약 한 번씩 먹고 갈까요? 그럴까? 포키 맛있겠당 던져버렸네 엄녀념 이거 되먹는겨 아 먹었다 우클리 우클리 왜 던져? 이거 뭐 다 먹어서 이제 그냥 껍질 뺏긴 거야 와 개쿨해 먹고 바로 확 던져버리는 거야 야 상남자 나도 후라시 미쳐야지 가볼까요? 가자 카메라는 지금 노우씨가 들고 계시죠? 네 좋아 이 자식이 또 퓨즈를 껐습니다 아니야 얘 방금 전에 여기 퓨즈도 껐구나 퓨즈 껐어 어? 얘 물 틀었는데? 저쪽 하셨으면 저것도 저것도 해야겠다 아 쫄아채놨다 뼈 찾았어? 뼈 찾았어 어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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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먹기로 하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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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사장님 찍기 전에 먹으면 안 돼요 어? 미.. 먹었어 미안 아 이거 다시 내려놓을 수 없어요? 없어요 어? 죽은 거 아니지? 미안해 사장님이 죽었어 사장님을 죽여! 어 폴터 맞나봐 여기 공 있어 그거 제가 던졌어요 아 점점 폴터가이스터화 되는 푼다씨 내가 바로 폴터가이스터 폴터는 푼다였고 아 이 소리가 그 물 튼 소리였구나 하슬라 후레치는 호흡 펀치 뭘 찍어야 되더라 귀신을 찍어야 되는데 귀신이 안나와 그리고 전팅 살아남기 우리 이거 할까? 응? 우리 아아 그거? 그거 할까? 그거 할래? 이거 할래? 여기 숨어서 뼈 어딨어요? 뼈 먹었어 사장님이 아 그래? 미안 그거는 찍는 거 보다 먹는 게 더 점수를 많이 받아서 찍고 먹으면 좋잖아 부가적인 거지 맞아 카드 해봐요 카드 얘들아 우리 이제 그냥 가자 내가 여기에서 흉추 쓸 테니까 두 분이서 숨어가지고 이것 좀 해봐요 유령 사진도 찍어야 돼요 아 맞아 안녕히 계세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? 아! 아! 어 컨택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벤트여서 그랬어요 이벤트야? 어 휴 사장님 저기요 네? 저기요 아 뭐요 저 찾지 마세요 아 이거 그러면 거기 숨어가지고 이거나 뽑으세요 어? 어? 어딨어 어딨어 찍었어 찍었어? 오예 삼성 어? 진짜? 네 근데 어딨어? 안녕 여기 저쪽에 어디? 저기 사장님은 거기 사세요 저희 갈게요 어? 야 같이 가 으흐흐 뭐야? 문 언제 열렸노? 어? 아 카드 안 써보세요 그러니까 카드 써 봐요 카드? 혼자 들어가서 써보세요 사장님 재밌어요 아 타로 카드? 네 숨었던 곳에서 타로 쓰시는데요 아 싫은데 아 싫은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쪼셨어요? 근데 이게 쓰면 뭐 어? 뭐야 타로 카드 어딨어 펀팅 아니야 이거? 펀팅 아니지? 펀팅 아니야 여기다가 누가 더 썼는데 왜 없지? 여기 어딨어? 혼나 씨랑 겹친 거 아니지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향초 뜯어 먹기 아 근데 이거 살아남기 있어가지고 가다가도 향초 뜨고 올게 어? 그래요?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할지 이거 쓰면 뭐가 좋은 거야? 자 그거는 되게 여러가지 효과가 있어요 응응 그림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고요 응 뭐가 뜨시면은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뭐 뭐 좋은 것도 있어요? 나쁜 것만 나오는 거 아니지?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? 돈을 더 주나?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당장 열어 하밋인데? 하밋 하밋 하밋은 이제 유령을 자기 유령 방에 가두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유령이 그거를 이제 유령 방에다가 가두는 사장님 위치가 유령한테 들킬 것 같아요 행운의 수레바퀴? 네 퀴로 붙은 근데 빨간색으로 붙었죠? 그러면은 정신력을 마이너스 25 깍습니다 아이 미친놈 사장님 팔이 밖에 나와 있어요 아 그거 괜찮아 그 타워 파란색 그 타워 상호작용을 해준 거예요 왜 그래? 애가 막 물건을 던진다든가 문을 만진다든가 헌팅이다 헌팅이다 앉아 있으세요 어? 이거 불 어떻게 꺼? 머리에 있는 불 어떻게 꺼 이거? 쓰지 마세요 일단 아이고 어? 아 죽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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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야 사장님 나와요 나와 내가 저거를 사장님 나와요 향초 떴으니까 나와요 사장님이 죽었어 사장님이 죽었어 짜증나 아니 풍덕씨 안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방구까지 꼈는데? 아 그게 사실상 그 뭐지? 그 키고 있으면 인식을 못하는 버그가 있었는데 픽스됐나보다 우와 여기 거미줄 쳐져있다 맞아요 죽으면 그래요 어이가 없네 좋죠 사우세계에요 아니 근데 나 숨어있었는데 왜 죽은거야? 그 전자기기를 키고 있으면은 유령이 인식을 합니다 사장님 뭐 키고 있어? 어? 왜 쉽게가 있었다 미쳐냐고 계속 키고 있으라며 아니 그게 인식을 못하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냅두라고 했거든요 그게 껐다 키면은 다시 인식을 해가지고 아 혹시나 했는데 고쳐졌나봐요 해치했다는걸 강간하셨군요 아 이제 사장님도 폴터가이스트에요 아 아 사진 열심히 다 찍었는데 여기 갈까? 여기 갈까? 여기 갈까? 사진은 잘 안있어요 이제 퇴근이나 하자 사장님 거기서 사세요 아니야 나도 탈거임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그냥 상초 쓰면 되는데 아 상초에만 남는다 근데 이거 물건 집을 수 있는거 아니야? 왜 안집어지지? 아 그거는 실버 없는 물건만 집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물건만 집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조사에 관련된 물건 빼고 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령이 조사를 도울 수 있으니까 절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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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나다 시야나다 기분 나빠 하지마 빨리 퇴근이나 해 퇴근 폴터가이스트 찍으셨죠? 폴터 찍어주세요 폴터 다 채그면은 못 박아요 됐어요? 제이 누르셔야 돼요 제이 해납지 뭐 유령의 종료 모션 센서로 유령의 움직임 감지 유령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죽지 않고 탈출은 막 가로쳐져 있네 사실상 우리끼리 다시 또 하면은 미션 성공할 수는 있는데 와 사망에서 50%가 깎였어? 단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깎입니다 너무하다 어? 나 분명히 분명히 이거 장비 넣었는데 아 찼구나 내가 자동 자동 추가로 해놨는데 한 번 더 할게요? 어? 왜요? 왜요? 나 이제 슬슬 컨텐츠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어? 뭐야 여기 갑자기 종류가 많아졌어 저희한테 있는 종류들이에요 아 이제 이게 이제 생긴거야? 아니요 이거 원숭이 손도 있어요 사장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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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추가된 원숭이 손이에요 아 그 단순하다고요 와 진짜 저주 아이템처럼 생겼다 딱 봐도 이거 들면 진짜 징그러워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징그러워요 막 꼼짝꼼히 손에 들 수 있거든요 헉! 근데 막 움직여? 네 우리 카드 든 것처럼 손에 들 수 있는데 대박 와 진짜 꾸덕득하면서 움직인데 진짜 무서워 아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지금 뭐야 이 인형은? 저주 인형 팬티 입고 있네 응? 에? 절반 찢어진 팬티 정말 할 말이 없다 크크 큐잉 사장님 이 인형이 너무 더럽죠? 이거 이 인형 가면서 도망치는 건 뭐야 회화 사장님 여기 위로 나와 보세요 응? 왜 이거 이거 주머니 이거 모래주머니 징고 여기 넣어보세요 여기? 벽에 딱 붙어서 넣어보세요 벽에 딱 붙여서? 네 어? 나 다 들어왔어 들어갔어 첫으로 먹니 택도 없는데? 아 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보세요 자 해봐 에에에 까비 내가 도전했다 나도 해본다 나도 해본다 에에에에 생각보다 높게 안 해도 돼 아 c 아깝다 더 높게 해야 되겠네 오늘? 귀여워 아 까비 와 와 집어가 일단 집어가 이 뭐하는거야 분명히 집었는데 왜 없지? 다 들어갑니다 휠 돌려보세요 대박 지금 주로 하는 사람 아닌 사람 둘 만 됐다 집었다 자 봐봐 네 들어갔어? 오 녹았어요 오 대박 야 미쳤다 앞에서 놀리고 있었는데 대박 하 못 넣었대요 사장님은 100랩도 못 넘으셨으면서 저 500랩이거든요 500랩도 넘으신 분이 이런 것도 한 번에 못 넣고 동공은 어딨어? 아 너무 재밌다 동공은 어딨어? 사장님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주면 안 돼요? 뭐지? 내 운영이 싫어해서 끊고 보내줘야지 사장님 맞지 맞지 자 저는 이만 동물의 숲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동승 오늘 별똥별 뜨길 바랄게요 고마워 나 갈게 사장님 머리에 맞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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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